어이 들킨 것 같은데? 젠지 다운 나이스 왼쪽에 하나 수면치 빠졌고요 물쇼 다운 젠지 오른쪽도 있어요 젠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쏙면이 있어요 제 겁니다 이거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할 수 있어요 겐지 위로 올라갔어요 원숭이 위로 점프 원숭이도 큼팩방 겐지 왼쪽 방 아 죽을 뻔했다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아 나 죽겠다 아이고 겐지 거점 겐지 우리 겐제가 한 명도 안 되거든요 상대 맥크리 있다 거의 다 거점 먹혔거든요 뒤로 빼 놨어요 싸워봐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죠 윙서 육전 아 낙사 죽겠는데 윙팔 싹 더 상대 겐지 다운 원숭이 루시우 다운 상대 겐지 다운 아악 이거 비막 좀 두고 가야 돼요 비 비 아 부활이 없었구나 부활 썼어요 금방 아 썼어요? 한 2명? 3명? 살리신 거 같은데 아 나이스 좋아 에스리 정본 말이야? 정면 정면에 보이고 2층 올라가는 거 같은데 겐지 다운 이거 상대하고 뺏다 가지고 겐지 없어가지고 2층에는 안 보이네요 아 2층에 맥크리 2층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면 정면 들어왔어요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아 정면으로 들어왔어요 둘게요 낙하하세요 낙하 있어요 2층에 윌링스톰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석양 2층 왼쪽 2층 쐈어요 석양 쐈어요 거점 비벼야 돼요 아 나이스 마 서양 칫이요 겐지 겐지 만사 빠지고 2층으로 2층으로 봐요 2층 자리야. 얘들 2층으로 오는 거였거든요. 2층 왼쪽에는 안 보이는데. 계단 쪽에는 보이는데. 정면 같은데.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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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3층 3층 3층. 정면 원숭이. 정말 저 혼자 뛰었어요. 내리시면 빠져봐요. 여기 숨어요. 맥플릭 피워요 맥플릭 컷. 윈서한테 물렸어요. 아나 정면. 아나 정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윈서 킬 윈서 킬. 윈서 컷. 나이스 컷. 쪼금 스탑서. 윈서 우리 최대한 날뛰면서 써봐요. 아나 수면체 빠졌고요. 오케이. 네 빠졌어요. 안녕. 오른쪽 오른쪽 겐지 겐지 겐지. 왼쪽 자리야 왼쪽 자리야. 조심해요. 얘들 2층으로 오거든요. 3층 올 거 같아요. 같이. 정면 정면. 정면 원숭이 2층으로 점프. Parkinson. Linus 1층으로 감사드리기. 멜싱 여기 숨어 있어봐요. 저한테 와서 숨어. 저한테 와서 숨어요. 여기 숨어 있어요. 저한테 와서 숨어요. 메르싱. 여기 막았구나. 반피. 아나다운. 자리야. 자리야. 거점. 왼쪽 왼쪽 3층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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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석양 빠졌고 자리아 궁 빠졌고 너 비트도 빠졌어요 상대에? 엥? 아나 궁도 원숭이한테서 아나 궁은 체크를 못해 안 썼나? 아나 궁은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나 궁은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나 궁은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나 궁은 소리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침 아나? 백크립까지? 얘도 왼쪽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체크할게요 왼쪽이에요 원숭이 점프 3팀으로? 낙하였어요 아 있었구나 있어 킬! 있어 킬! 있어 딱 킬! 원숭이 다운 원숭이 이거 맥크리 2층? 아 헤드 맞았다 이베 거 가져가서 석양? 저거 뺄게요 이만님 가셔서 한번 줄일게요 석양 안쌌어요 어 널스 살았다 저거oked 우리 아나 견제해야 돼요 그 아나 견제할 거 가져와주세요 주 컷 나이스 컷 그 아나 2명씩 견제해야 돼요 아 나 쏠렸다 이리 쏠 저거 왔어요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30초 그래도 많이 막았으니까 옹 답답해 답답해 지금...